한글자막 by 한효정 적성가가 뭐냐? 우리 춘향가가 적성 춘향가 적성 아침날 그것이 적성가요 춘향가 자 적성 시작 적성 적성 아침날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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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고 녹수 오오오 우우 우우 우우우우ック 녹수 내가 아까 가르쳐줬구만은 녹수 시작 녹수 참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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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렇게 건성나발 탱이로 온데요! 시작 점복은 불문 환 불문 통풍하루봉 둘러온 난디 헤이! 둘러온 미리 꺾으면 안되지? 여기는 잘하는데 그냥 둘러온 뒤에서 두 바퀴 다 갈 때쯤에서 이렇게 다꾸지 둘러온 난디 그렇게 가락 들어갈게 연기구 연기구 하채난 하채난 뭐죠 그러냐 하채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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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pe rép 하채낸 하채낸 일로 잇꼬 헤이! 세번째 빡! 일로 잇꼬 일로 잇꼬 일로 잇꼬 자각 자각 악! 악! 달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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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세번째 네번째까지만 가 달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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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va 달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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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ll 이렇게 훔쳐 올라가야지. 뿐이 아니라고. 이렇게 가는데 왜 혼자 그러고 있냐. 이렇게 가는데 혼자 뿌 이러고 있네. 본 주요 난 시작 본 요 요 난 요 요 요 요 요 난 요 난 요 난 그렇지. 난 요 난 요 난 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본 두 박을 먹고 짧은 박에서 본 오고 차고 나야야. 두 박이 시작되잖아. 왜 이렇게 저기 북 좀 친 사람이 그렇게 저기 하냐. 대충 하지 말어. 이 노래 그렇게 만만한 노래 아니야. 본 요 요 요 요 요 구 난 빨리 내려오라니까 보여요. 이러고 있어. 요 난 요 요 빨리 내려와. 내려오지 않아 살다. 요 난. 요 난. 광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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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전부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폼을 쓰는 그림에서 내려오고 있어. 직선 하나도 없어. 직선 좀 하지마. 광활, 광활, 광활. 광활. 누후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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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빨리 좀 내려와 늘 흐르론이잖아 늘 흐르론 이름 이 absolutamente 이름 이로 이로 지 succinct 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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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, 굿나. 자, 이런 거 인자 이런 고급한 거를 인자 배우는 거야. 판소리에 좀 고급하다는 것을 인자 배우는 거라고. 그러니까 판소리에 판자도 모르면서 나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운 사람들이 뭐 한다고 다니면서 입 쩍쩍 벌려서 하는데 그거 판소리에 판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? 그러고 나서 판소리 한다고 남 앞에서 막 잘하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데 만만의 콩떡이야. 그거 아니야 판소리. 판소리에 이제 판소리 다음에 처음 발걸음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전자뒤풀이 요런 거.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서 근데 판소리 좀 나 좀 조금 배웠습니다. 입 좀 뗍니다. 그때 그런 소리 하라고 그래. 무슨 그냥 3시간, 4시간씩 하고 전부 다 엉터리로 해가지고 한 가락체도 하고 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내가 못 봤어. 다시 갈게요. 다시 갈게요. 요한기구 하체난 요한기구 하체난 목 조이지 말아. 조이지 말고 풀어서 하체난 목 조이지 말아. 조이지 말고 풀어서 낭상낭상 언니 시조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. 하체낸 하체낸 임고대를 임고대를 배륵을 일러 있고 일러 있고 그렇지 차가 차가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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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러냐? 달러 뭐 안보이냐?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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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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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로 굿 이로 이로 밑에 음을 확 열어서 해 조이지 말고 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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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어렁진다 이로 이로 근데 이제는 거기가 이쁘니까 또 밑에가 안 이쁘다 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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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을 큐를 활짝 열어놓고 큐를 열어놓고 들어 내가 요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게 내가 어지간해서 안해주는데 요거는 내가 어지간해서 안해주는 때 왜냐 이게 노래가 되거든 나도 죽겄어 그래지만 오늘 해주뼈 쟤 적성 아하 지금 나를 아 그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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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으 으 으 오 으 으 으 으 봄은 화루통통뚫런 난디 요한기구 하재외난 임고대를 일러있고 자각탈로 본 주요 난 광팔누름 을 이름이로구나 광활로도 좋겠니와 광적교가 덕조타 광적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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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별 면역 면역 견우 짓녀 없으그그고를 쏟냐 견우 성원 견우 성원 내가 되려니와 짓녀 없으그고 성원 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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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 만나볼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. 그냥 그 흐름만 갖고 가셔. 디테일은 내가 더 세련시켜서 해드릴게요. 지금 내가 나도 이거 솔직히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다시 또 몇 년 전에 배우긴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렸을 때 배운 소리라 너무 어렸을 때 배운 소리라 다 까먹은 거야. 그리고 다시 지금 리와인드해서 배운 거라고. 그랬으니 내가 이게 미끄럽게 될 일은 없잖아. 조금 더 하면 옛날 그게 나오겠지. 근데 거의 거의 한 95% 채연된 거야. 근데 이제 한 5%는 더 세련되게 더 미끌미끌하게 해야지. 자 그러면. 홍수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